KOREA FOCUS 오늘의 단서입니다. 2012년 12월 12일 오늘은 북위 인공위성 광명성 3호 2호기를 은하 3호에 실어 지상 500km 극궤도에 진입 성공시킨 날입니다. 만약 이 광명성 3호 2호기에 핵탄두를 실었다면 그걸 위성탄두 영어로 FOCUS라고 부릅니다. 그 핵탄두가 초전자기파 핵탄 슈퍼 EMP 이라면 방사능 피해 없이 전기전자장치만 파괴하는데 지상 500km에서 터지면 미국 본토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합니다. 북은 공개적으로 평화적 목적의 지구관측 위성이라고 하지만 북미 반미 전면 대결전의 관점에서 보면 초전자기파 핵위성탄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장 첨예한 전선이 여기에 형성된 셈입니다. 미국, 러시아가 확인해준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북은 고정발사대와 이동발사대에서 거의 동시에 로켓을 발사했고 각각의 로켓에서 두 기의 위성들이 분리된 걸로 추정됩니다. 즉 2조 4기의 극계도 위성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를 90분 간격으로 도는 위성들 여러 개가 교대로 미국 본토 위에서 상당기간 떠있는 셈입니다. 지상 500km는 미 본토를 초전자기파 핵위성탄두로 공격하는데 최적의 높이로서 우주전쟁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교도보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미국과 소련이 위성탄두가 낙하 시에 조종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서로 개발을 중단한 것을 그럴 필요가 없이 이 지상 500km 높이에서 터뜨리는 무기를 북이 개발하고 배치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 지상 500km 초전자기파 핵위성탄두의 군사전략적 의의는 한마디로 북이 전면 핵전에서 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과 미국이 상호 상대의 본토를 공격하게 되는 상황에서 북이 언제든 버튼만 누르면 그 순간 미 본토가 암흑천지 압위교환으로 변한다는 걸 말해주기 때문에 상호 전면 핵전에서 북의 확실한 우위가 보장돼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은 반미대전, 본질상 반미 핵전에서 3단계 전략 즉 1단계 제한핵전, 2단계 확대 제한핵전, 3단계 전면핵전을 실행할 수 있는 준비를 끝내놓고 2012년 12월 12일부터 제5차 북미 반미 전면 대결전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13년 5월 21일에 프라이 박사와 울시 전 CI 국장이 월스트리트지에 공동으로 기고하며 비명을 지르면서 명확히 확인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소련으로부터 북극을 거쳐 날아오는 대륙간탄도 미사일 ICBM에만 대비되어 있지 이처럼 남극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 그것도 위성탄도에는 전혀 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헌데 상대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고 미 제국주의를 철천지의 원수로 삼고 있으며 미국이 일본 남코리아와 매년 수차례씩 북침 핵공격 합동군사연습을 벌이는데 격분하며 2013년 들어 60돌이 되는 정진협정을 최종적으로 무효화시킨 통일대전, 반미대전을 공헌하는 북이 아닙니까? 미국 측, 나아가 유대자본 측의 알만한 인사들의 공포심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지가 유대자본의 기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북은 5월 21일 이날 조선노동당의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이른바 소경다정, 소형화, 경량화, 다정화, 정밀화라는 글을 공개하며 같은 날 월스트리트 공동기국글에서 말하지 않은 다른 핵미사일 무기에 대해 설명합니다. 마치 요철처럼 두 굴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니면 두 세력, 즉 북과 유대자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 세력들이 서로 비공개 트랙상에서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자며 합의한 가이드라인을 중간 점검한 것일까요? 10월 28일 이번에는 보스워스 갈루치 두 전 대북 특사들의 뉴욕타임제의 공동기국글이 발표되면서 오바마 정부가 북과 대화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과연 지상 500km 초전자기파 핵위성탄들을 올려놓고 제5차 북미-반미 전면대결전을 시작한 북의 전략적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올 신년사에선 이를 두고 거창한 변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단상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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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